저는 위재인이고 그리고 저는 커서 돈을 벌어서 가서 불쌍한 친구들한테 여기 봉지에다가 돈을 넣어서 줄 겁니다 우와 그러면 이 친구 가운데 있는 친구가 제인이에요? 네 그럼 제인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선물이고요 이거는 돈이에요 돈이에요? 아유 친구들이 많이 돈을 주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제인이 그러면 제인이 더 커서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약속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네, 왕은이야.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장난감 줄 거예요. 우와, 장난감 진짜 많이도 싫었다. 우리, 나는 치약 인형 줄 거고. 치약 인형? 아, 이 이빨 인형? 이 인형? 어, 그리고. 그리고. 어? 기린 인형도 줄 거고. 어, 기린 인형. 콩 인형도 줄 거고. 콩 인형 너무 귀엽다. 그리고 토끼랑 유니콘 줄 거에요. 아, 저게 유니콘 인형이었구나. 그럼 여기 운전하는 친구가 엘리예요? 네. 아, 귀여워. 엘리가 뻥뻥 타고 친구들한테 선물 주러 갑니다. 엘리, 잘했어요. 엘리, 빨리. 잘했어. 엘리. 엘. 해야지. 엘. cuenta. 엘리히. 엘리. 엘. 네. 네. 뭐지? 네. . . ают flower, money, and rabbit, dog, a baby dog, they don't have masks, they don't have baby clothes. 아니, they don't have a lot of things, right? and you're so kind to give that all to the people. great job! can you show me the drawing one more time? thank you great job! you